자 2020년 9월 23일 2차가 아니라 1차의 두번째죠 아 박스에 길게 나와서 겁나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길어가지 되게 불편하네 카드 담기도 불편하고 이벤트 팩 이벤트 팩 먼저 깔게요 이거 기대치가 없네 이벤트 팩이 아 아 아 인준거 으 서희태 싸인 양석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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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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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치면 쉽고 꺼내봐라 젖이 조상우네요 소나무는 생각이 들어요 소나무는 소나무는 소나무가 오토 오 김강민 오토입니다 4에 12번 오늘은 1차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2차는 내일 모으던지 취소를 하겠는데 벌써 입질 오네요 한출수 조금 다른데 2차가 clicks 오 정영이 로토네요 얘는 메이저리그 바우만 크롭 로토드 얘 동생이 그거 인터뷰 나왔던 것 같은데 얘 동생이 그거죠 삼성인가 어디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미 탈퇴당했죠 족발집 한다고 해서 기사 된 것 같은데 ot Masso 쌟 겊고 ver 쌟 쌟 쌟 쌟 쌟 쌟 쌟 빨리빨리 나오네요 5승환이다 오 5승환 저지 나오네 5승환 저지예요 근데 SCC가 이제 예년만큼 인기가 진짜 없나보다 딴 데도 방송 하시나? 예전에 틀면 많이 보셨는데 자atz 2승으로 한 번씩 해볼게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초기 장식 장식 하루 열 케이스도 어떻게 했지? 이제 또 오른쪽에서 나왔나본데? 다음 바퀴부터는 우측을 내보겠습니다 불구고 외모 안... 라이브 뜨거워 이 소스는 더 초코 흐름이 많지 않도록 삼성 김대우 오토네요. 12장 안정. 8-12번. 한정카드 있던 것 같다. 최영우네요. 100장 안정. 겨우 체. 잘 골랐어. 팩이 많은데. . . . . . . . . よし置いとおった 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저 집 이용규네요 하나 하나 처음 나온건가 이용규 여덟번째입니다 오른쪽까지 외부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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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makun Rudd pushed 푸드 우슬 こ DIY 전보다 рыlt нрав 머리 tinc 우 이거 뭐 이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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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장씩 나오고있어요 시대실입니다 이것도 보장인지는 모르겠네요 디테이스 한장씩 있는건지 요새 너무 기침이 심해져 가지고 가끔 피는데 화장실에서 배터리 가져갔어 가보자 이번엔 또 오른쪽 잡았는데 과연 진짜 못 고른다 왼쪽에서 나와 진짜 못 고른다 왼쪽만 고른다 저지오토 그리고 SK인가요? 박민호 4회 12번입니다 뭔가 이 판인이 무슨 디자인이랑 비슷한데 오퓈런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그런 생각이 있을지 저도 또 맛좀 먹을래 저도 또 맛좀 먹을래 아 또 왼쪽 오 레드 오토다 정의윤이네요 SK 엄청 많이 나오네 4장 나온 것 같은데 SK만 정의윤 레드 이게 지금 악패 케이스랑 지금거 보니까 레드 오토하나 저지 오토하나 홀로 오토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게 있나요 여러분? 체크리스트에 레드 오토가 따로 있나요? 아 따로 있어 레드 오토가 지금 8화씩 나오나 보네 야 나 이거 지금 두 케이스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요새 맨날 그 판인이 같은 거 팻 점검하다가 다크도 안했고 이번엔 그래서 2차는 오늘 안하려고 9화 9화 아 난 이게 지금 뭐냐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안나와 이거 자꾸 뜯어야 되니까 그럼 또 뜯어야 되잖아 왜 안나오냐 이렇게 재질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재질이 내년보다 조금 낮아 오 한정카드 근데 한정카드가 많아졌어 오지환이네요 백장 한정 이게 한팀당 한명인가요 백장 한정이면 한명이겠지 근데 네장씩 나오던데 케이스에요 어머 알게요 완전 레볼루션 똑같이 만들어 왔어 네장 나왔는데 아까 아 그래요 이번에 저지를 줄이고 한정카드를 더 많이 만든 근데 저지보다 한정이 나은 것 같은데 가격대는 그게 그건가 저지보다 한정카드가 낫지 않을까요 아 진짜?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빨리 얘기해 아 진짜 또 오른쪽 골라끈이 안나와 와 이 돌아버리 위치가 바카라 같은거 하면 안돼 이렇게 못 고를 수가 있나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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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하루 종일 울려 있다가 탈출했네 패치 오우 패치는 이쁘게 잘 들어가네 LG 루키라고 써있네 이민호 루키 오 이쁘다 오 조카들 이민호는 잘하는 애인가요 아예 궁야를 안봐가지고 모르겠네 여기요? 글쎄요 저는 진짜 무서워 걸리네 나는 나는 망해요 진짜 나는 내가 혼자서 다 결제하고 하잖아요 병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결제해야지 물건 받아야지 뭐 하는거 야 너 엘로케이션 들어온거 왜 주문안해 막 이러면 뭐 아씨 진짜 못구르네 와 와 나 진짜 와 난 도박하면 안되겠다 진짜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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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토, KT, 박세진 12에 12, 네임드가 많이 안나오네 아직 12, 네임드가 얼마 안나오네 14 뭐 45 12, 네임드가 많이 안나오네 14, 네임드가 lost 14, 네임드가, 홍금 Barrera. 15,네임드가 lading, destruction 10,lerin quand rob 여러가지 15,20, confl tests 15,20,key 또 SK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수도 있어 패치는 그쵸 얘 원래 하나가 있었나 아 SK도 이 패치가 있겠구나 아 있겠구나 여기 와이버스 여기 SK도 이 색깔이 있겠네 타니니가 이런 집만 해서 오랜만에 원퀴이 끝났네 이벤트팩은 대원에서 주는거에요? 아니 그냥 케이스 안에 들어있잖아 아 그러니까 대원에서 만들때? 그렇겠죠? 태양산망 태양산망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거 같아요 저집 박동원이네 박병원아 만들지 박동원이랑 조상호가 참 그거 한번 엮였다가 고생 많이 했죠 얘네 무죄받긴 했는데 여섯번째 여섯번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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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이렇게 왼쪽만 까면 안나오냐고 그래도 절반은 건진거긴 한데 한정카드로 한정카드로 들어있어요 김상수네요 김상수 쌍수 쌍수 김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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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pact 박박입니다 1차 두번째 케이스 마지막 박스 40번째 박스네요 백박스 이게 이제 뭐 이정후 광배코가 많이 나왔었고 박용택이랑 오승환이 베테랑 중에는 그래도 좀 인기가 많겠죠 박용택 원래 비싼데 원래도 한 50만원 했다고 하죠 응 그전에 나왔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시즌이니까 박용택이 원래 있었나? 있었어요 제각에서 나왔었어 19년도인가 아 또 없어 그때도 한 45만원 50만원 했던 것 같은데 박용택이야 뭐 거의 최고 프랜차이즈 스타일일까 양준혁 같은 느낌이랄까 LG 최다한 탁은 박용택 갖고 있잖아 KBO 근데 옛날에 그 홍성은이랑이었나 타격 그거 그때 한번 김제박 대회 감고독인 것 같은데 홍성은한테는 승부 안하고 너무 추하긴 했어 그때 박혜민 오토입니다 보면 막 홍성은한테 일부러 볼륨만 던지고 다 박혜민 오토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게 뭐 용택이 형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감독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김제박 대회였던 건 정확한 건 아닌데 이상 2차 아 1차의 두번째 케이스브레이크 마치겠습니다 아 리캡 한번만 갈게요 삼성에 누구야 박혜민 오토 한정카드 김상수 한화 김광민 오토 저지는 김정빈 한정카드 한동민 박동원 키움 저지 패치는 박민호 SK이고요 오토는 KT 박세진 패치 이거 예쁘네요 LG 루키 이민호 아 이거 영어로 써놨어 오지완 프리미엄 레드 오토는 정이윤 저지 오토도 SK이고요 박민호 홀로 오토는 키움 김혜성 저지는 이용규 한정카드 최영우 그 다음에 김대우 삼성 오토 오승환 저지 정영일 SK 오토 김광민 SK 오토 조상우 저지 이거는 뒤에는 이벤트 팩입니다 오토가 아까 아홉 장 나왔었거든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아홉 장이네요 아홉 장에 콜로 오토 하나 저지 오토 하나 레드 오토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드리고 싶네요 이상 1차에 두 번째 1차도 5박스 2차도 5박스 있습니다 5박스 정원